기필코 스트링 머신을 사용하시는 회원님들 중에서 특히 배드민턴 유저분들의 사메듭에 대한 그런 어떤 본인이 잘 메고 있는지 잘 못 메고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제가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기필코 줄 잘 맨다던데 한번 줄 메 보고 싶어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메듭에 대한 어떤 좀 환상이라 그래야 되나 동경이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작업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 또 제 생각 이건 제 생각 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만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지금 이 라켓은 오리진 오벌렉 라켓이죠 카페 회원님이자 제 오프라인 그냥 친한 형님인데 거기 유니스틸님꺼 지금 사메듭으로 한번 자기가 경험해 보고 싶대요 지금 후력만 해 가지고 십 몇 년 되는 사람이 뒤늦게 또 사메듭 한번 해 봐달라 해 가지고 지금 하면서 제가 겸사겸사 영상을 찍는데 워낙 고텐션 유저입니다 지금까지 제한테서 거의 뭐 29 파운드 세로 줄을 29 파운드 하니까 저는 가로를 무조건 1파운드 더 주니까 세로 29에 가로 30을 이렇게 작업해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사메듭을 하면 제 기준에서 사메듭이 무송실 사메듭이라고 해 갖고 텐션이 제가 2매듭 똑같은 작업자 잖아요 제가 2매듭 당기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나와요 그래 가지고 제가 28.5 세로는 28.5 가로는 지금 29.5로 당기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바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하고 나서 제가 그 배드민턴 텐션 측정기라 해 갖고 판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는 뭐 또 논란의 소지가 되고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샵 사장님들이 계실까 싶어 가지고 오직 기필코 2매듭 기준 기필코 2매듭 한줄 당기기 기준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갖고 나가는 건데 이걸로 제가 측정을 한번 해 봐 드릴게요 기필코에서 2매듭 한줄 당기기 했을 때 요 텐션 수치하고 그게 정확하다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굳이 다른 샵에 뭐 측정해 보고 그렇게 논란이 없기를 바라고 이게 지금 좀 지저분해 보이고 많이 험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걸로 수도 없이 수정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범위를 찾았을 때 제가 제품을 깔끔하게 만들어 갖고 출시를 했는 거고 이거는 제가 그냥 피드백용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몇 년째 그리고 또 조금 조정해 보고 또 테스트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쓰는 거니까 좀 이따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스트링 작업을 하는데 3매듭을 메고 싶대요 그래갖고 굳이 왜 3매듭 해야 되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3매듭이 텐션도 잘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매듭은 구조적이나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되게 완성도가 높은 어떤 스트링 방식이지만 그걸 정말로 제대로 대한민국 내에서 작업을 해 낼 수 있는 사람이나 또는 샵에서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음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샵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뭐 정성이니 많이 영혼이 없니 대강 땡기니 막 땡기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줄 원가가 6,000원 정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스트링 비용이 얼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작업자가 샵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한 줄 한 줄 잘 땡겨 갖고 4,000원 될까 말까 그런 마진을 남긴다는 거는 운영 자체가 안 되죠 그래 갖고 때때로 누가 정성 안 들인다 하니까 샵 하는 사람이 한 땀 한 땀 자기는 시간 많이 걸려도 이렇게 땡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왜 저런 눈치를 보고 저런 안 하는 행동을 해 보일까 온라인상 카페에서 여러분들 가게 운영하고 하려면 죽어라 땡겨야 돼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리면 밑가는 장사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투정이 많아요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기 어떤 벌이나 자기 일하는 거에 대비해 갖고 월급 받는 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샵 사람들이 사장님들이 빨리 땡기고 두 줄 땡기게 한다고 욕을 막 하는데 그거는 그 서비스의 품질은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재화가치에 어느 정도 이렇게 형평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줄 끼고 땡기고 해갖고 한 시간당 얼마를 벌 것이냐 그러면 이거 혼자 작업한다고 쳤을 때 줄 끼고 땡기고 하면 거의 뭐 15분에서 20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아주 숙달된 사람이라도 그렇게 따지면 뭐 한 시간에 한 세 자루 네 자루 그럼 시간당 만원도 못 벌어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땡기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돈은 얼마 지불 안 하면서 엄청난 퀄리티를 바라거나 이러면 그죠 오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그 머신을 사잖아요 사갖고 나는 내 것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당기겠다 뭐 샵에 가서 아무리 이렇게 내가 이런 걸 요구해도 들어주기가 힘든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게 솔직한 거죠 자기가 그냥 정성들하고 당기면 돼요 샵에서 네가 못 땡기니 이 돈 받고 왜 이렇게 안 땡기니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3회듭은 여러분 또 뭐 다 샵에서 내가 3회듭 진짜 잘 땡기는데 또는 동호인들 중에서도 유튜브 하거나 카페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스트링 땡기는 정말 전문가인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부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 4회듭은 텐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매듭이 4개면 매듭 지을 때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매듭 짓기까지 프레임 바깥으로 또는 매듭 짓는 과정에서는 텐션을 이빨 땡길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이 이렇게 로스로 다 잡혀요 여기서 30을 당겨도 매듭 짓고 나면 돌아가면 26, 24도 안 돼요 그러면 또 구사한 핑계를 댑니다 가장 잘이기 때문에 스팟 면에서 멀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럴 것 같으면 이런저런 핑계 다 될 것 같으면 3회듭을 할 필요가 없죠 또는 3회듭 할 때 텐션이 높게 나오고 이렇게 뭐 텐션 로스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놓고 되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2회듭은 텐션 로스가 작습니다 차라리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2회듭은 가장자리에서 당겨오면 4회듭처럼 중앙에서 당겨서 나가는 것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긴 납니다 단지 그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느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차라리 해명을 하는 게 더 솔직한 거죠 당겨보면 그래요 라켓 변형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3회듭을 매듭을 정말 잘 짓고 텐션 로스 없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래갖고 28파운드 3회듭 했는데 실제 이제 들고 와 가지고 제가 측정해 보니까 26도 안 나오는 거예요 25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객이 했는 말이 아 이거 자기 줄 잘 땡긴다고 2만원은 받아야 된다고 하기 싫으면 가라 이런 식으로 너무 당당하게 하길래 2만원에 매봤는데 공이 묻었다가 가더래요 그거는 이제 텐션이 많이 빠진다는 소리죠 또 어떤 샵에 가니까 자기가 3회듭은 크게 잘 땡길 자신이 없고 많이 안 땡겨봤으니까 2회듭 해가세요 솔직하게 말하더래요 사장님이 그러나 그 사람 진짜 정직한 사람이라고 3회듭을 전문적으로 계속 땡기는 사람 같으면 3회듭이 익숙하겠지만 공장제 형태로 여러 라켓을 빨리 땡겨 갖고 돈을 버는 그런 샵에서는 3회듭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사장님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 한 거죠 나는 3회듭 많이 안 땡겨 봐 가지고 이렇게 네가 원하는 그런 퀄러티 보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2회듭 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그 손님한테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3회듭도 잘 땡겨야지 3회듭의 장점을 다 살리는 거지 무조건 3회듭이라 해가지고 이런 개념이죠 스포츠카가 있어 근데 운전을 진짜 초보 운전이고 운전을 잘 못해 그러면 빗길에 스포츠카 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내지 똑같은 거예요 준중형이든 국산차든 운전을 잘해 프로 레이스가 운전해 그러면 어떡해요 훨씬 더 차가 안정적으로 잘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작업자의 스킬도 중요하고 노하우가 정말 중요한데 뭐 또 어떤 상황에서는 뭐 스티링의 퀄리티는 오직 장비빨이다 고가의 스티링 머신에서 그 장비를 조져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또 신뢰하고 거기에서 심리적인 만족을 얻어 가지고 고가의 머신 그런 샵에 가서 이렇게 맡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갖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고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냥 선택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니까 확실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회듭을 무조건 신봉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신념이냐 무슨 종교이냐 그렇게 신봉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 나는 뭐 28이야 나는 고텐션 30이야 막 가오잡고 막 자부심 충만하게 나는 정말 이런 고텐션을 써 근데 이걸로 측정해 보면요 26도 안 나오고 25, 24 이래 막 나와요 근데 자기는 3회듭이라 가지고 정말로 실텐션이고 고텐션 그대로야 이렇게 막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샵 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3회듭에서 비용을 더 청구할 수 있으니까 또 3회듭이 좋다고 홍보해서 차문이 다르다고 홍보해서 계속 3회듭을 많이 매는 그런 샵이나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4회듭을 전문적으로 잘 매거나 이런 거 같으면 정말 4회듭이 월등한 좋은 그런 스트링 패턴이고 작업 방식이긴 해요 하지만 대강 매거나 정말 잘 매는 사람이 아니면 2회듭 한 줄 당기기 보다 형편없다는 거죠 저는 상단도 두 줄 한꺼번에 당겨요 이쪽으로는 프레임이 약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텐션을 더 주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의 어떤 선택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라켓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듭을 정말 단단하게 잘 매는 게 여기에 프리 스트레치 10%씩 매듭 기능을 써가지고 10% 텐션을 더 줘서 당겨가지고 매듭 짓는 그런 사람들보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착각일 수 있지만 그냥 당기는 대로 당기고 평소적으로 똑같은 설정으로 가로줄 설정으로 당기고 매듭만 정말 단단하게 잘 매져도 그런 프리 스트레치 10% 매듭 기능을 줘서 더 강하게 당겨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라켓에 또는 스트링에 무리가 들어가면서 텐션을 잘 버텨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작업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최상단에 맞아도 줄 끊어져 가지고 이쪽을 제대로 못 잡아주면 결국은 마무리 매듭이죠 마무리 매듭을 세게 못 해주면 이게 되돌아가면서 로스가 발생해서 최상단에 맞으면 그냥 직방으로 가요 물론 최상단에 맞으면 아무리 줄 잘못해도 끊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어정쩡하게 그 어떤 한계점이 조금 더 높여질 수 있어요 결국에는 모든 건 기술은 매듭에서 나오는 어떤 텐션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의 끝은 결국은 여러분들 요런 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 또 매듭에 축으로 매듭만 세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끊어지잖아 이 줄 세 봐야 얼마 세진다고 제가 거기 몇 년 전에 한참 전이죠 전자저울을 출시 했었잖아요 기피코 전자저울이라서 라켓 무게 재는 거 그랬더니 샵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니 똑똑한 척 한다고 그거 텐션 뭐냐 전자저울 팔면 사람들 라켓 동일한 모델을 여러 자루 사 가거나 또 마음에 들어서 사면 무게가 다 다르거든요 니 때문에 내 장사가 힘들어 질 수 있는데 니는 니 그거 얼마짜리 판다고 고 마진 남기려고 해갖고 다른 샵 사람들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고 그런 연락도 받았었어요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걸 오픈해서 더 공개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갖고 만약에 이런 텐션 측정기를 갖다가 된다 했을 때 한번 대봐라 이렇게 이야기 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3회들이 무조건 좋다 또는 그렇게 작업하면서 자기가 어떤 노하우가 아주 출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꺼지라고 하거나 다시는 내 샵에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들이대라 소리가 아니고 고객들이 좀 똑똑해야지 판매자들도 더 신경을 쓰고 고객들도 합리적인 똑똑함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뭐 터무니없이 또 귀찮게 이거 뭐 작업 비용 얼마 한다고 그렇게 요구해 갖고 될 부분이 아니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전에 28.5에서 저기 가로줄을 29.5로 땡긴 거잖아요 66 울티맥스 입니다 핑크색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이게 제가 매는 3회듭이에요 또 니 잘 맨다고 그냥 또 니 자랑 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 할 거 같으면 좀 이야기가 안 통하고 이거를 지금 제가 따로 준비 없이 한번 바로 한번 돌려 볼게요 보일러나 보일러나 29 정도 나오네요 29 제가 측정했을 때 울티맥스가 줄 누러짐이 좀 빨리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강 이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제가 28.5에서 29.5 정도 그러니까 28.5 29.5로 이렇게 당겼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28.5에서 29 29 될까 말까 하는 거 나오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 제가 판매하는 거랑 제가 작업하는 거랑은 거의 뭐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3회듭에 28.5 텐션으로 당겼을 때 소리는 이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3회듭 너무 신봉하지 마시고 3회듭도 잘 땡기는 사람이 땡겨야 되고 돈만 많이 주고 3회듭 해가지고 만족이 안 될 것 같으면 4회듭 잘 땡기는 차분양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4회듭 한줄 땡기기 하는 샵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5번째